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지입니다. 2023년 노벨 화학상 수상 주제 예측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맞으면 좋고 아님 말고의 가벼운 소개입니다. 당선 파워랭킹 2위 가역적 RNA 메티라와 유전자 발현 제어 발견입니다. RNA 메티라와 관련된 연구로 노벨상 수상에 느낌이 오는 분은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화학과에 있는 허추환 교수입니다. 단독 수상은 아니고 유력한 다른 연구자 두 분도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소개하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유전 물질입니다. DNA가 만드는 이중나서는 생명의 신비와 더불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징적인 의미로도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몸속에 DNA가 풀린 채 떠다니진 않습니다. 유전 정보라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물질이 아무렇게나 다니다 손상을 입거나 외부 물질에게 공격받는다면 무서운 일이 발생할 테니 말이죠. DNA는 히스톤이라는 작은 단백질 조각 8개를 둘러싸는 형태로 고정되어 염색사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염색사들은 자기들끼리 또 얽히고 꼬이는 과정을 통해 흔히 X자 모양으로 그려지는 염색체를 만듭니다. 결국 DNA는 염색체의 형태로 저장되는 셈입니다. 단단히 뭉쳐둔 DNA지만 필요한 순간이 오면 다시 이중나섬 형태로 풀려나야만 합니다. 그로부터 시작되는 인체의 가장 중요한 작용 유전물질부터 실제 기능하는 단백질의 합성까지를 우리는 중심원리라 부릅니다. 온갖 유전 정보가 가득 들어있는 DNA는 아덴인,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의 4가지 염기로 이루어집니다. 편의상 이들을 각각 ATGC로 표기합니다. A는 언제나 T와 G는 C와만 연결될 수 있으며 이를 상보적 결합이라 부릅니다. 이중나선을 만드는 원리이자 정보를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DNA는 필요에 따라 풀려나 그대로 복제되어 두 배로 늘어날 수도 있으며 중심원리의 한 단계인 전사 과정을 통해 RNA로 변환됩니다. DNA의 정보를 RNA로 옮겨 쓰는 작업이기에 전사라는 표현이 사용되죠. RNA 역시 염기로 이루어지는데 차이점이라면 DNA의 티민을 사용하는 대신 우라실로 이루어집니다. RNA 역시 필요에 따라 복제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담긴 유전 정보가 의미하는 생체 분자를 만드는 방식으로 해독 작용이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는 단백질입니다. DNA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무려 30억개의 염기상으로 이루어져 있죠. 만약 모든 정보가 다 중요한 것뿐이라면 단 하나의 오류만으로도 인간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완충작용이나 정보 보호가 가능하도록 이 중 단백질로 번역되는 유전체는 전체의 2%에 불과합니다. RNA의 염기는 세 단어씩 묶어 코돈이라 불리는 형태로 하나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RNA를 통해 만들어야 하는 결과물이 단백질이라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총 20종류였습니다. 만약 하나의 RNA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총 4개의 아미노산뿐이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2개의 RNA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의미한다면 이번에는 최대 16개까지의 아미노산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3개의 RNA의 염기가 사용되어야만 20개의 아미노산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레 겹치는 정보도 있고 단백질 합성의 시작이나 종료를 의미하는 코돈도 있겠죠. 그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tRNA와 rRNA라 불리는 논코딩 RNA입니다. 앞서 봤던 98%의 DNA 중 일부입니다. 과거 떠들썩하게 유행했던 진홈 프로젝트를 기억하시나요? 인간의 유전자 정보 모두를 해석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 이야기여서 혹시 실패한 것일지 어떤 결과였을지 궁금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진홈 프로젝트는 성공했습니다. 인간의 유전 정보는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20년 전에 프로젝트는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대되는 일은 요원합니다. 이제 모든 정보를 알았으니 유전자 치료를 하거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던 인간 설계도를 얻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미래는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와 살아가며 보유하는 유전 정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작은 유기구조인 메틸이 한두 곳에 붙거나 산화되기도 하고 뒤틀리거나 의도하지 않은 채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를 후성 유전학이라 구분하며 히스톤이나 DNA의 후천적인 수식과 수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초기 데이터를 얻은 것뿐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거나 롤백되는 유전 정보를 제외할 수가 없는 셈입니다. DNA의 경우 후성 유전적 변형들이 많이 연구되었으며 그 중요성 또한 확연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비교할 때 정상세포는 사이토신과 구아닌이 연결되어 나열된 CPG 영역에서의 메틸화가 발생해 있습니다. 그 이후 위치한 종양 억제 유전자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며 문제를 억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암세포의 경우에는 CPG 영역에 메틸화가 없으며 오히려 종양 억제 유전자 영역에 메틸화가 존재해 억제 효과를 전혀 보이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홈에서 전반적으로 DNA 메틸화가 점점 줄어들곤 합니다. 그 결과 발현되지 않아야 할 유전자나 전이인자가 하나둘 고삐가 풀리며 잡음이 생기고 세포 노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RNA 메틸화는 DNA나 히스톤 메틸화에 비해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방량과 비만과 관련된 mRNA로부터 메틸화의 제거나 추가가 가능함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DNA는 분명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 물질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정보는 그중 2% 내외에 불과하며 RNA로 전사되어 만들어진 mRNA야말로 정말 중요한 유전 정보를 추려낸 핵심 설계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메틸화를 일으키거나 제거할 수 있으면 본격적인 유전자 치료나 제어에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탄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RNA 메틸레이션은 어디 사용될까요? 정확히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수면부터 활동, 식사, 휴식까지 생체시계는 RNA 메틸레이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첫 발견이 지방량과 비만 관련이었던 것으로부터 이어졌듯 비만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극복해야 할 질병 중 하나인 당뇨와도 연관됩니다. 물론 온갖 부위에서 발생하는 암 역시 유전 정보와 비정상적인 분열 등에서 떠올릴 수 있듯 RNA 메틸레이션과 연관됩니다. RNA 메틸레이션과 디메틸레이션은 크게 세 가지 작업으로 구성됩니다. 메틸레이션을 일으키는 라이터, 메틸라된 mRNA를 인식하고 작업하는 리더, 그리고 메틸라를 제거하는 이레이서입니다. 단순히 RNA에 메틸기 몇 개 붙었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싶지만 리더는 이를 인식하고 잘라내거나 분해하고 해독하거나 옮기는 등 작업을 결정합니다. RNA를 이해하고 다루는 암호를 발견한 것입니다. 암호를 해독해야만 숨겨진 의미를 알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듯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한마디로 RNA를 고쳐 쓰거나 잘못 쓴 것을 지울 수 있는 기술이 생겨난 셈입니다. DNA를 조작하는 것보다도 조심스럽지만 직접적인 만큼 의미도 더 큰 발견입니다. 가역적 RNA 메틸라와 유전자 발현 제어를 파워랭킹 2위로 올린 것은 다른 방식을 통해 가장 파급력 있는 연구로 오래 인정받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노벨상 외에도 울프상이라는 또 다른 국제수상이 있습니다. 울프재단에 의해 20세기 중반부터 계속되고 있는 수상인데 노벨상 수상자는 울프상을 받을 수 없지만 울프상 수상자는 노벨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꽤나 잘 적중하는 편입니다. 2022년 노벨상 수상자였던 캐롤린 버토지 교수는 노벨상에 앞서 같은 해인 2022년 울프상을 수상했습니다. 2020년 노벨상 수상자였던 크리스퍼의 제니퍼 나우드나와 엠마니엘 샤르팡티의 역시 2020년 울프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울프 화학상은 RNA 메틸레이션을 발견한 허추안, 유전코드 재프로그래밍과 약물 전달로의 사용을 연구한 히로아키스가 그리고 단백질 항산성을 연구한 제프리 켈리에게 수상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2위로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요약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유전정보인 mRNA의 메틸기를 쓰고 읽고 지울 수 있습니다. 이는 비만암 당뇨를 비롯한 치명적 질병들과 연관성이 깊어 중요하며 제어가 가능한 단서는 아주 의미가 큽니다. 2023 울프상이 예견한 최고의 성과는 과연 올해도 적중할 수 있을지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